네. 수요일마다 시작하는 묵직한 수요일. 오늘은 KBS 김원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KBS 간판 경제 기자. 안녕하세요. 내가 김원장 기자를 데일리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모시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감동이다. 형 왜 그러세요. 사실 신과 함께 한 두 번 오셨죠. 아니, 그거는 진짜 특별히 모신 거고 데일리 프로그램에 지금 경제 브리핑으로 오신 거 아니야. 오늘 좀 다른 날보다 좀 묵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원장 기자께서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 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국민연금에 굉장히 불만 많은 사람인데 가입하냐 마냐 나중에 못 받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전문가십니까 또? 아니, 전문가는 아니어도. KBS에서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한 사람들인데 대충은 압니다. 설명드릴 만큼. 대충 알면 안 돼요. 정영진 씨한테 설명할 만큼은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거 잘 물어보거든요. 정영진을 지금 저번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영진이 뭐 본부 내가 뭐 자를 붙이는 거야. 거기서 경제 전문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회자 영입 제한이 왔어요. 공중파예요. 우리 김원장 기자님 모시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엄청 많이 받으신 분이 생겼다면서요. 200만 원? 한 달에? 22명이나 넘었다고 며칠 전에 국민연금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단 이분이 얼마나 냈는가 볼게요. 제가 뽑아왔는데 88년부터 내셨으니까 이분은 국민연금 시작할 때부터 내신 거예요. 그러네요. 88년. 그다음에 300개월 냈대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가득가득 내신 거예요. 낼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래가지고 7200만 원 내셨어요. 진짜. 많이 내시긴 많이 낼 수 있을 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분이 66세부터 받아요. 이런 분들은 다 60세부터 받았어야 할 텐데. 아. 이제 연장했구나. 연기 연금이라고. 네. 나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나와요. 연기에서 보통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지금 140만 원, 150만 원인데 그런 분들이 연기에서 5년, 1년 미루면 7%씩 늘어나거든요, 연금이. 100만 원 받을 거, 107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분들이 2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180만 원씩. 그런데 왜 이분들이 받느냐는 국민연금에서 보도자료에 잘 넣지 않죠. 그냥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하도 오해가 많으니까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몇 명, 20명? 22명이에요. 22명? 우리나라 연금 수급차에 비하면 0.000, 0.000 몇 퍼센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원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건데. 그 부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연기연금에서 기자들이 보도 안 하는 부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여요. 연금 받을 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소득이 한 2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데 그것보다 높아지면 조금씩 깎여서 많이 깎이면 절반도 깎여요. 그러니까 내가 60몇 살 때 연금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65세부터 받죠. 그런데 65세 때 연금 수급 자격이 있어. 저는 나이가 있어서 64세 받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오케이. 63으로 해줄게. 63세 됐는데 내가 스틸이 방송을 해. 그래서 정영진한테 내가 이렇게 나도 좀 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내가 월급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받았다 이거야. 그 정도면 안 깎여요. 그 정도면 안 깎여요. 3, 400. 특히 이제 CEO분들. CEO분들은 60대 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기업의 또 높은 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게 있는데 굳이 그걸 절반 받느니 미루어가지고 난 연 7%씩 받겠다. 7% 더 받겠다. 미루다 미루다 한 5년 미루게 되면 그게 이제 연 7%이니까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더 받겠네. 2만 명밖에 안 돼요. 연기연금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이 뒤로 미루는데. 그러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 그분들도 다 이런 거 고려했을 것 같은데. 미루면 연 7%씩 받으니까 더 이익일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연 7%면 한 3년 미루면 20%예요? 그렇죠. 20% 더 넘어가지. 복리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 수준으로 보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20%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을 건데 3년 미뤘으면 120만 원씩. 연 120만 원씩 준다는 뜻이에요. 월, 월, 월. 그렇지. 월. 월이지 월. 그런데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5년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날도 미뤄지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상속연금으로 넘어가서 줄지? 아니요. 우리 국민연금 나 죽으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연금이잖아요. 그게 상속.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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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은 50%, 60%. 많으면 60%. 20년 이상이면 60%밖에 못 받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갈등되더라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물가를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얘기를 한다고. 연금 재테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금을 안 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는 국민연금이 아주 형편없더라고. 10년은 넘었어요? 120개월? 넘었지. 무조건 10년을 넘어야 돼요.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10년을 넘기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연금에 전화를 했지. 내가 그러면 추가 납입하면 되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추가 납입할 정도의 돈은 지금 있는데 그 얘기야. 60몇에 내가 건강한가? 그렇죠.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거. 손이 잘 안 나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이거 10년 채워. 국민연금 파산한다던데. 그건 올해 뒤에 일이고 받긴 받을 것 같은데. 그 돈 되려나. 그냥 ELS나 할까 이 돈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사례로 낸 200만 원이나 받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분의 사례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분이 7,260만 원 냈는데 미뤄가지고 66세부터 받잖아요. 미뤄서. 이분 사실은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미룬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소득이. 그래가지고 66세 남성의 기대 여명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분은 81세까지 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15년요? 15년. 16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120만 원이니까 연 2,400만 원이죠. 3억 평균적으로만 살아도 3억 8,400만 원 가져가요. 7,200만 원 되고. 물론 그때는 물가가 좀 20 몇 년 전에 냈을 때는 돈의 가치가 다르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도 하니까 3억 8천 가져가니까. 만약 연기연금 안 하고 이분이 60세부터 받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2,400만 원이 아니고 한 1,500만 원 받으셨겠죠. 그렇게 하면 기대 여명이 60세면 80세예요. 한 살 내려가던데 올 경우에 4억 정도 받더라고요. 연기한 게 잘못한 거네. 그렇죠. 연기한 게 약간 손해인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천만 원 내서 4억 받아가니까 4억에서 4억 5천 받아가니까 국민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그래서 언젠가 바닥나니까 나쁘다에 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은 몰라요. 그냥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넉넉한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러 연금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해보면서. 이만한 게 없다. 그래. 그런데 아빠 얼마 나와요. 아빠는 이렇게 나오더라 하면 지금 임의가입이라 해서 90만 명이 가까이 돼요. 90만 명.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 대학 다니는 딸이나 특히 40대 주부들 많이 가입시켜서 자네 옛날에 회사 다닐 때 4년인가 넣어놨잖아. 6년 채워서 10년 받아버려. 그거 한 달에 얼마 전에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내면 내버려. 이러면서 노후에 받아가 버리신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추납이라 추납. 이분들은 재택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서민들은 일단 알고 몰고 떠나서 한 달에 얼마 내는 게 힘들거든. 연체예요. 10년 못 채워요. 일시금으로 받아가요.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정말 손해예요. 국민연금은 너무 좋죠. 가뜩이나 재정도 부족한데. 서민들은 연체하죠. 10년도 못 채워요. 120개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네. 그럼요.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잖아. 국민연금 제가 기사 쓰잖아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려도 밑에 보면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낸 돈이나 돌려줘. 그런데 이제 봐봐. 60대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그러잖아. 60대 전후로.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까지는 안 됐고. 그렇죠. 또 나는 직업이 없어. 소득이 크레바스라고. 몇 년이 비는군요. 그렇지. 그런데 형편이 얼만큼 좋아야 나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겠어. 그분들은 직장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분들이라고. 대부분의 소민들은 그날만 기다리는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 7% 높아지더라도 3년 미뤘다 하면 3년 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죽는 날은 그대로라고 치면. 그런데 그걸 선택한 2만 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어서. 1번 정리하면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200만 원 나왔다는 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다. 21명이다. 연기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기연금을 받은 분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것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연금을 연기한 분들인데 대부분 소득이 높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빈익빈 부익부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이분들은 손해보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일 최고 단계 최고 등급에서 내는 분들은 그나마 덜 받는 게 이렇게 7천만 원 내고 사업 받는 거예요. 저소득층 분들 있잖아요. 월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 농어민들은 50% 정부가 도와줘요. 우리 직장인들 회사에서 50% 내주듯이. 이분들은 굉장히 또 보험료율이 낸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더 높아져요. 국민연금 안에는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낸다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소득 분배 기능이 숨어있어요. 국민연금 안에.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끝까지 납입을 안 하시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저에게 간발이 갑질 한 번 한다. 동한영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득 5분위로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5분위 분들은 1분위 분들보다 평균 6년 정도 더 살아요. 더 살죠. 이것도 정말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조금 낸 분들은 일찍 돌아가셔. 많이 낸 분들은 오래 살아. 소득이 높은 분들 소득 5분위 분들은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만 또 그걸 6년 더 받는 거예요. 길게 받죠.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병원도 잘 다니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민층 노령인구들도 학자같이 운동해야 됩니다. 학자같이 운동하고 아침에 산에 가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어르신들이 이걸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국민연금 김정은 파다 준다더라. 이런 심지어 이런 가짜 소문 믿는 분들도 극히 일부겠지만 있고 이런 사회적인 오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적 오해를 떠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20년 후에 김원장 기자가 많이 준다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만 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나 이거 안 낼래 하는 이런 게 많죠. 땡겨받을 수는 없습니까 혹시. 땡겨받는 것 더 문제예요. 조기수령도 5년 당길 수 있어요. 역시 6%, 7%씩 줄어요. 1년만 땡겨받아도 이분들은 대부분 30만 원 40만 원 받는 분들이에요. 그걸 못 기다려요. 63세 막 이렇게 지금 63세부터 받으시는데 지금 받으시는 분들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59세부터 막 당겨받고 이래요. 그러면 4년 당기면 30만 원 20만 원대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으시겠죠. 저는 반대로 1년이라도 더 받자 어차피 내 죽는 날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기수령하는 분들은 50만 명이 넘고 해마다 급증해요. 사실은 이런 거 방송에서 가급적 제가 제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알려드리면 더 찾아요. 이렇게 불리하다고 말씀드려도 더 찾아요. 그걸 정보가 되는구나. 정보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넉넉한 분들은 대학 다니는 딸까지 가입시켜요. 국민연금에.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걸 몇 년을 못 참고 당겨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늘 파산 직전 올해도 국민연금 수익이 올해 마이너스 국민돈 다 탕진한다.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쓰니까 그럼 국민연금에서 광고 주거든요. 신문사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 쓰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중산층마저도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여윳돈이 있으면 자꾸 연금보험 사보험 가입한다고요. 심지어 변액보험 가입하고. 그 가입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또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는 국민연금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의 경제 전문가도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해요. 개인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비교해보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혹시 지금 질문이 돌아왔는데 10년 120개월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연금을 못 타게 돼 있어요. 10년을 못 채우면. 120개월을 채워야 돼요. 아까 동환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부인 분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채워 넣고 있어요. 일시불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동안 낸 돈. 그렇죠. 이자 좀 해줘도. 10년을 못 채우면. 그런데 그거를 다시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일시불로 받은 거 몇 푼 안 될 거 아니에요. 반납하고 저 남은 7년 채울게요. 남은 3년 채울게요 할 수 있어요. 일시불로 또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낸 거 반납하고. 그럼 다시 또 연금 또 받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한 분들은 그걸 다 해요. 그게 지금 현재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예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적금 상품 같은 거잖아요. 연금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또 물가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물가가 연동된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방송하면 또 이거 들은 분들이 또 여유 있는 분들은 오늘 또 러시아에서 국민연금 너무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듣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죠 그러면.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 재정 얘기 적자재정인 거는 저희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죠? 네크로한 이야기니까 재미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적자재정 한 번 다루셨어요? 간단하게. 핵심은 뭐예요? 그때 핵심은 뭐였어요? 적자재정 아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부가 하는 얘기다. 경제살리려면 이게 세계적인 조류인데 우리 언론은 왜 자꾸 우리 야당은 계속 왜 적자 부분만 얘기하냐. 돈 안 쓰고 있는 거다 사실은. 세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그런 얘기했지. 그러니까 적자재정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적자재정이 원래 당연한 거다. 실제로 적자인지도 따져봐야 된다. 좀 금융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때 이혼재 소장이었죠 아마. 이혼재 소장이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아니 진짜 헷갈려요. 하여튼. 자 저는 그거는. 본인 얘기만 하세요. 다른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정부의 재정건전성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는 분들. 국가국관이 튼튼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미래에 좋아요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국가국관이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번에 조금 더 씁시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경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후자 주장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적자재정 뉴스 들으셨겠지만 25조 원 적자재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 거둔 것보다 흑자재정이죠. 흑자재정이죠. 세금 거둔 것보다 국간에 더 쌓아둔 거예요. 100만 원 거 사갖고 덜 쓴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살림 잘한 것 같은데. 살림 잘한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을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다들 이야기해요. 경제 주체가 세 가지 있는데 기업 있고 정부 있고 가게가 있잖아요. 돈을 써야 돼요. 기업이 써주면 좋지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규제를 완화한다. 저는 이거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냥 부처님 말씀처럼 하시는 말이에요. 기업은 아무리 뭐라고 압력을 놓고 해도 투자하는 척만 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gdp 대비 투자율이 31% 이래요. oecd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기업은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해라 해도 기업은 이윤을 내는 기관이라. 그러면 이제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는 아시다시피 돈 많이 썼어요. 땡겼었지. 2014년부터. 그때 가게 부채 1000조였는데 부지런히 써서 1500조 만들어놨어요. 500조나 더 썼어요. 그러니까 1년에 국가 지정이 470조인 나라에 국민들은 진짜 정부에서 빚내고 집사라 해서 열심히 동조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써야 되느냐. 정부가 써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쓰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oecd 이런 나라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재정을 확대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요. imf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보정부일수록 정부의 규모가 크잖아요. 진보정부일수록 재정을 더 써서 적자가 늘어나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흑자재정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흑자재정을 내려고 했다기보다는 갑자기 세수가 뜬금없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반도체가 장사가 너무 잘 됐고. 부동산에다가도.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세도 몇 조씩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도 원상붙기 다 해버렸고. 네. 그래서 아이고 돈을 풀려고 했는데 정부 주머니에 돈이 남아버렸네요. 이렇게 좀 머쓱한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자랑할 건 절대 아니에요. 예상을 잘못했다는 거니까. 그럼요. 국민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명색이 진보정부라는 데서 그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니고 이걸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해마다 남아요. 해마다 남아. 그런데 1조 5조 10조 이렇게 남지만 25조. 제일 많이 남은 거죠. 제일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현상이냐면 지난해 새끼 추경에는 작은 추경했는데 3조와 4조 추경한다고 국회 가서 야당한테 부탁하죠. 보통 우리가 추경하면 10조 많이 하면 20조. 작년에 3조. 정부가 400조 쓰는데 3조만 더 쓸게요. 서민들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해가지고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갖고 4조 통과시켜요. 그래 놓고 25조 남아요. 뒤에 가서. 장사 이거 세금 걷고 쓰다 보니까 25조가 남았네요. 이게 정부가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가 2년 전인가 처음으로 400조 넘어갔잖아요. 정부 재정이. 정부 재정이. 그때 제가 어느 언론 매체에서 경제 얘기를 할 때거든. 헤드라인이 다 이거야. 수퍼 재정. 네. 수퍼 재정이라고. 그래서 수퍼 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400조를 역사적으로 처음 넘어가서 수퍼 재정이라는 거예요. 단군이래. 단군이래.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헤드라인이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다 안목적인 합의가 있어. 정부도 예산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5년 끝난 다음에 정부 살림살이 잘못 살았다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싶지 않은 거고. 야당은 당연히 정부가 예산 많이 쓰면 그게 표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론들도 정부를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싹 못하는 재정이 돼버려요. 재정 안정성을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는 기재부의 관료들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재경행시 출신 행시 중에서 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관료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까. 그분들은 원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원정 기자는 하는 말은 알겠는데 정부 보고 원칙을 깨고 적자 제정해라 돈을 더 써라. 저것도 잠깐 무책임한 주장 아닌가 무책임한 주장일 수 있어요. 국가 부채는 박근혜 정부는 216종 가 늘었어요. 5년 하지도 않고 4년 했는데 그렇게 늘었어요. 우리 국가 부채도 국가 부채도 해마다 늘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흑자 제정했다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 제정 수지 그러니까 사회보장성 기금이 들어오는데 이건 플러스로 들어오거든요. 이걸 빼버리고 나면 사실 우리 정부는 해마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은 계속 늘어나서 아마 지금 정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자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할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나 oecd에서 니네 들여다봤더니 방법이 없다. 기업들은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소상공인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가게는 너무 땡겼었고 니네 좀 니네 힘들다면 정부가 써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다음 나라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스웨덴 잘 사는 나라들이죠. oecd 국가다. oecd 국가고요. 이게 2016년 자료인데 oecd가 정부 국가 내 장부 상태가 비교적 좋아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음이라고 규정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건전성에 가장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높은 단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다행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써도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쓸 차례인가 가게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우리가 흔히 gdp라고 해서 성장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장률 안에서 우리 가게 우리가 돈 쓰면 제가 오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게 gdp 올라가죠. 가게가 쓰는 소비 그다음에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의 투자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요. 정부 지출. 정부 지출 정부의 재정이 낮아요. 그냥 원으로 그래프 그래보면 금방 나와요. 누가 더 써야 할 것이냐. 가게는 4년 동안 열심히 썼어요. 정부가 써라고 사인 줬잖아요. 대출 기제 풀어줬잖아요. 기업들도 할 만큼 한다고요. 그럼 누가 쓸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 아니냐. 정부가 그것도 진보정부잖아요.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가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50조를 더 쓴다 100조를 더 쓴다 해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한테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냥. 그 이야기 또 좋은 지적이에요. 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 제일 먼저 합리적으로 따라붙어야 할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또 여러 관료와 여러 수많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이번에 예탈을 확대했잖아요. 그거는 지방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은 soc를 쓰겠다라는 정부의 뜻인데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 번 다루셨을 것 같고. 합근하게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머니를 열어야 할 섹터가 어디냐. 정부다. 누가 봐도 정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흑자 저정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야 우리 잘 살려면 아껴야 된다. 너 있잖아. 너 굳이 서울 유학 갈 필요 없다. 이런 아버지도 있었지. 그런데 무슨 소리야 저 소파로 이런 집안도 있었어. 물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쓸 때 안 쓰면 뭐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참고로 글로벌 외환 글로벌 경제 위기 2008년도 이후에 선진국은 대부분 가계부채를 줄였죠. 서프라인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대부분 줄었어요. 정부 부채는 두 배가 됐어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는 OECD 찾아봤더니 25조 달러에서 45조 달러가 됐어요. 이 외에 그거는 세계적인 조류였지. 정부가 썼지. 정부가 썼어요. 우리도 정부가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묵직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또 우리 KBS로 또 출근하셔야 돼서 일단 보내드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되면 김 원장님을 특별히 다시 모셔서.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하고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분의 의견 들어보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거예요. 국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댓글들이 참 좋은 댓글이 많은데 그중에 이런 댓글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말투랑 생김새가 안희정 생각난다고 우리 김원장 기자님. 약간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무슨. 어떻게 그런 연상을 하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김원장 기자는 굉장한 리버럴리스트예요. 형이 제일 나쁘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BS 대표 경제 기자 김원장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